멋집교 언제 때려 갑자기 때리지 마 이기때문에 duck 너무 좋은 사람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! 느낌 좋아! 느낌 좋아! 느낌 좋아! 느낌 좋아! 마지막은 재밌땀이 없어. 재밌땀이 없어. 미안한데 나 원하는 자세가 있으니까 엎치려 뻗쳤네. 엎드려 뻗어. 왜냐면 사실 엉덩이 맞는 거 너무 약해서 이런 구력적인 거 있어야 돼. 어떻게 할 건데? 이건 너무해. 괜찮아 형. 형 지금 골반이 많이 없어. 내가 골반 나오게 해줄게. 선고로 동이 형은 진짜 아프다. 내가 맞아가서 안 해. 여기 조심해. 맞아! 선진 유도 출신! 자 갈게. 자 간다. 오케이! 역시! 너무해. 가벼운 걸 해보니까. 가벼워 가벼워. 오 형! 야 빨리 봐. 빨리 맞아. 빨리 맞아. 빨리! 빨리! 생방 들어가야 돼! 너무 가벼워. 빨리! 빨리 해주세요. 과학이야. 과학이야. 여러분! 규칙은 지킵시다. 맞아 진짜. 자 마이크 마이크. 자 갑니다. 여러분! 하나 둘 셋 해주세요. 하나! 하나! 둘! 셋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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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! 아! 뭐하잖아! 야 우리 다 손 들어와야 돼. 일곱 시간에 이거. 야 다 좋은데. 도움 받기만 하지 마. 아니야 아니야. 알겠어. 제자리 할게. 야 지금 재밌는 거 많이 나왔어. 제자리로 할게. 알았어 알았어. 나 너무 힘들어 지금. 뭐야 힘 너무 많이 뺏어 형. 나 그럼 제자리에서 이렇게 할게. 그게 웃겨. 하나 둘 셋 해줘. 하나 둘 셋! 이야! 이야!